올진군은 2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년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초한울본부가 제안해 최대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입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올진군 맑은물사업소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여 2월 상수도 요금 고지본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은 가정용 급수전을 사용하는 가구로 가구당 최대 5,000원 한도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초과 사용료 및 타수도 요금, 구경별 기본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등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가구는 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반영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직 맑은물사업소장은 전기와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국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상수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웅